네, 오늘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너에게 저자 김도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 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제가 노력해왔던 과정을 담은 책이고요. 저는 경제부 기자로 한 10년 정도 돈 있는 분들을 만나 왔고 그분들 나름대로 성공한 공식이라 그러긴 애매한데 공통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따라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따라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책이 나오기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 기자 10년 하시면서 돈 진짜 많이 번 기업과도 만나보셨을 거고 투자에 성공했다는 사람도 만나보셨을 거고 다양한 사람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저는 글쎄요. 질문해 주신 의도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부자랑 가짜 부자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뷰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다짜고짜 뭐를 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통장이에요. 통장? 턱 짓을 이렇게 하더니 한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고 봤더니 공이 많이 있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재수 없는 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분을 뵐 수 있나? 라고 하는 되게 큰 회사의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 나와주셔서 1층까지 못 가서 미안하다고 진짜 거의 90도 가까운 인사를 문 닫힐 때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돈 있고 정말 존경받는 분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과 돈으로 성공한 사람과 진짜 땀으로 성공한 사람이 다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통장을 툭 던진 그분도 진짜 부자 아닌가요? 어 근데 그분이 그 벌어놓은 그 수익 자체가 그 자산이 계속 증식할까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성품 자체가 있는 분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 분이니까 자신의 자산 자체를 더 불려줄 수 있는 확실한 탄탄한 틀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은 자기 노력으로 분명히 번 거는 맞지만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주변에 접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성품이 좋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 있죠 성품이 정말 더러운데 돈 잘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런 관계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취업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면접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싸가지 없고 일 잘하는 사람 네 네 그리고 일은 못하는데 너무 착한 사람 이거 말씀하시는 거랑 아마 일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사실은 싸가지 없어도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거거든요 그리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갑질을 할 만큼 그들을 먹여살려주는 돈을 제공은 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이어서 저는 좀 성품 좋은 쪽으로 좀 덜 벌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멀리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작가님이 책에서 초반부에 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망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네 대부분 이제 망할까 봐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지금 그걸 썼었던 거는 되게 좀 웃긴 건데 네 로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진짜 기가 막힌 꿈을 꿨거든요 네 근데 로또를 안 사고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지나간 거예요 아 그거 살 걸? 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좋은 기회가 오고 뭐 좋은 것들이 오더라도 결국은 로또를 산다라는 실행이 필요한 부분인 건 거고 무언가 더 점프업을 하려고 하면 한숨만 지면서 현재를 낭망하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예 그런 문구를 적어봤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 말의 의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 좀 깔려있는 거죠?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건 거죠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걸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주저주저 되지만 특히나 이 책을 읽으셨으면 하는 독자분들이 젊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실패를 하면서 얻어지는 눈물 이게 또 근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 사례를 제가 책에는 넣어놨는데 앨런 머스크도 사실은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어서 망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스페이스 엑스와 테슬라가 완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독자분들도 꼭 시도를 해보시는 게 당장에 돈은 안 되더라도 나의 근육은 된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저는 작가님 책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굉장히 약간 막연하게 투자해서 돈 벌어라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지침들 되게 애매한 것들 고민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 긁어주는 게 좋았거든요 책에서 보면 꼭 필요한 지출과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 주셨잖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이게 진짜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거 안 쓰면 죽어? 이게 저한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지 6개월, 7개월 될 때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바뀌고 빚을 엄청 지고 그랬었는데 쌀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 아낄 수 없는 것까지 아껴야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궁상 떤다는 이야기도 듣고 사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할 수 없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했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 필요했었고 저는 이제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통장 잔고를 늘리자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위해서 뭘 아껴야 될까 뭘 아끼지 말아야 될까라는 판단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경제부 기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도 만났고 책도 관계되어 있는 논문도 자료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일정 단계 이상의 정보들이지 기초를 가진 초급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가장 심플한 기준이 안 쓰면 죽느냐 라는 기준이었어요 돈이 너무 없었을 때는 밥값도 아껴야 했었지만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밥값이라는 최소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커피는 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지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그 기준은 내가 참아야 된다라는 죽지 않을 정도 해서 최소한의 써야 되는 금액을 먼저 설정하고 나니까 내가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만큼은 저금할 수 있구나라는 기준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러면 안 쓰면 죽는다라는 거는 이제 나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 아끼는 거니까 나는 만족하실 때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셨잖아요 자녀도 있으실 테고 그렇죠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좀 다르면 피곤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일까지 해야 되나 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처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궁상 떤다 였었고요 궁상을 떨면 돈은 좀 모이는 것 같은데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가지 않는 선에서 현명한 절약이 필요했었고요 그게 말씀해 주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내에게 이해를 구하고요 아이들한테도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줘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었고요 이 책 전에 책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건 아내랑 공동 저자로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 액팅들은 다 아내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례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아내가 해준 거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하는 파트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내분하고는 같이 공동 책도 쓰셨으니까 또 재택 책 쓰셨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감대가 있을 걸 생각해요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이니까 근데 자녀들은 아직 어릴 수도 있고 자녀가 만약에 뭐 아빠나 탕후루 먹고 싶어 뭐 탕후루 사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부모님들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3,4천 원짜리 탕후루도 못 사주나 이런 생각도 들 테고 자괴감 들죠 이렇게 뭐 아이가 자꾸 뭐 이런 집안 사정을 모르고 막 자꾸 탕후루 사줘 탕후루 이런다면은 아이에게 또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겠어요 조언을 네 그 말씀해 주신 상황은 제 아내가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때 양념치킨을 저희 큰딸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일주일 동안 네가 몇 시 이내에 자고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뭐 이런 식의 숙제 다 해놓고 하는 식의 약속을 지킨 일주일이 지나면 금요일 밤은 우리 치킨 데이를 하자 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왠지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해서 아내가 되게 현명하게 아이들을 설득을 했고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당장 먹고 싶어를 참는 게 아니라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현명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미션과 보상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나왔군요 네 그 책에서 이제 수백억 부자들이 고민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수백억 있으면 정말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고민들을 하나요 제일 충격받았던 게 강남 삼성역 쪽에 있는 그 빌딩을 가지신 회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건물 1층 월세만 2,800인가 그랬어요 1층 월세만 네 근데 그게 20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숨을 지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18층이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서 누려봤으니까 그 누린다라는 행복감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서 더 벌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모아둔 자산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모아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본인은 가만히 노력하지 않아도 모아둔 돈이 알아서 불어나는 게 투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진 돈을 더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불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덜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벌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부부 합산해서 2억 넘는 수입을 내는 부부가 있었어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2억 넘게 벌면 엄청 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유지하는 품위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정기적으로 백을 구입하시는 아내분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랑 그런 것들과 정기적으로 매 달마다 해외나 이런 데를 가면서 여행을 가면서 본인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쓰는 비용들 해서 저 이게 사례가 아는 재무설계하는 선배가 해준 얘기거든요 재무설계를 하러 간 거예요 2억 넘게 버니까 투자할 돈이 있겠지라고 해서 이제 영업을 하러 갔는데 이 얘기를 한참 듣다가 마지막 그 선배 멘트가 뭐였냐면 정말 힘들게 사시네요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부족한 거죠 버는 돈으로 그래서 아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고요 아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걸 습관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쓰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만족감을 갖고 생활을 하시니까 지속할 수 있는 절약 그러니까 세 번째 절약 갖고 있는 자산의 투자를 통한 증식 그리고 당장의 매출 수입을 늘리는 세 가지 이거는 다들 갖고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고소득에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고민과 걱정이 생각보다 많아 보이네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가진만큼 더 많이 불안하고 뜯길까 봐 사람 못 믿고 부부끼리도 통장 공유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돈 좀 있으신 분들끼리는 결혼할 때 본인 갖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저게 충격받았던 결혼 그게 돈 많이 벌고 있는 남성분과 돈 많이 버는 여성분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월 생활비로 한 사람이 300만 원씩 내고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기로 해서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요즘 일반적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제 친구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제 친구는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는데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요즘 뭐 MZ라고 하잖아요 네 MZ세대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그냥 뭐 우리 한 달 얼마씩 공동생활 미대 나머지 각자 돈 관리하자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네 제 주변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언제 변하냐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왜요 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기는 변수랑 관계되어 있는 지출 비용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이제 각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흔들리니까 섞이기 시작하는구나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지금은 내가 중요해 우리가 중요해라는 것보다 내가 중요해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좀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 자체가 아 이성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감정이 필요하구나 해서 가성비가 아닌 가신비라는 걸 건드렸었던 네 그렇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뭐 그렇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들 속마음들 이런 것들 많이 마주하고 보면서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요 정답은 뭐였냐면 각자 다 다르다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A씨보다 훨씬 돈이 많은 B씨는 되게 불행했거든요 B씨보다 훨씬 돈이 적지만 이분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만족 포인트 자체를 다르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갖고 있는 걸 더 늘리는 것이 행복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자신의 아내분 자신의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행복했던 분인데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아내가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더 큰 욕심은 없는 건 거죠 물론 하나의 욕심은 이게 더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어 내가 없더라도 내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시스템을 고민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이분은 가족도 물론 중요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당장 내 자산 자체에 대한 증식 몇 퍼센트 그래서 뉴스에 신문에 갖고 있는 그 자산가 랭크가 어떻게 하면 일수리에도 더 오르는지 그게 중요하셨던 분이라서 각자 가지는 기준이 되게 자족하는 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과 행복의 관계에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행복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다 각자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게 작가님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갖고 고민했었던 게 아까 봤던 그 기초 OX 지출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만 하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좋은 사례일 것 같은데 똑같은 날 입사한 입사 동기 월급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친구는 되게 만족스럽고 한쪽 친구는 늘 힘들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친구는 부모님께서 학자금이니 뭐니 용돈을 다 보태줬기 때문에 받은 월급의 절반이 저금이 가능한 친구였고요 이쪽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아프셔서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생활비를 보태고 있던 친구였고 대학교도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대출 다 받아서 해서 입사한 후에도 계속 대출금을 갚는 상황 집에 용돈을 보내주는 상황이니까 똑같은 돈을 벌지만 이 친구는 되게 여유롭고 이 친구는 되게 늘 빡빡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적인 소득 OX 꼭 죽지 않을 만큼 살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1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작가님께서 책에서 암울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 한 가지 써주셨는데 궁금한 게 뭐가 그렇게 암울하셨어요 작가님 뭐 경제부 기자도 하시고 뭐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타이틀하고 통장장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기를 당해서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한창 돈 많이 벌 때 한 달에만 천만 원, 천오백만 원 이렇게 벌 때도 있었는데 집에 갖다 주는 건 60만 원, 70만 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떼주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내 미래가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제일 답답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돈을 벌기 위해 되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돈 쓰고 후회하는 상황이 너무나 속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배가 오면 기분 좋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아 선배 돈 좀 벌더니 소고기도 안 사주고 이러면 사주면서도 돈 아깝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안 사줄걸 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의 후회하는 지출들이 많다라는 걸 하나하나 느끼면서 아 후회하는 지출들을 줄이면서 조금 더 만족스럽게 당장을 버텨야 내 미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저 후회라는 단어를 암울한 미래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돈을 좀 관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 소비기준 아까 잠시 말씀 안 쓰면 죽는다 이거 안 쓰면 죽냐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셨지만 사실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간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도 뭐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우등을 살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타고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뭐 좀 잡을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고민 되게 많이 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요? 네 뜬금없죠 다이어트하는 방법들 제 주변에서 보면 다이어트한다고 칼로리 다이어트해서 먹을 때마다 이건 몇 칼로리 몇 칼로리 몇 칼로리 했으니까 몇 층 계단을 올라야 돼 오늘은 한 시간 뛰어야 돼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뭐냐면 횟수 다이어트거든요 횟수 다이어트? 네 그러니까 방금처럼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탈까 KTX를 탈까 무궁화우를 탈까 우등을 탈까 라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지금 특히 이 책을 읽으셨으면 하는 분들이 젊은 분인데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에 저는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단순화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내가 지출하는 횟수 자체를 줄여 봐서 어느 정도의 지출 패턴을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커피를 12잔 13잔 마시거든요 가끔 가다가 저는 이게 돈을 잘 쓰고 있나라는 걸 딱 봤을 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비율을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비율을 보니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안 좋은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체크를 해서 줄이고는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횟수를 먼저 제어한 후에 그 횟수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제가 택시를 좀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수단이 KTX를 타고 갔을 때 택시까지 두 번이 합해지면 3회가 되는데 이 부분을 2회로 줄이고 2회에서 금액을 더 절약한다고 하면 그건 그때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일단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엔 질을 관리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지출이 되어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좀 줄이라는 말씀인가요? 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쓰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자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돈보다도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도 취업 커리어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교육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투잡, 쓰리잡하고 피디님처럼 유튜버도 하고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쿠팡맨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는 본연의 업무의 전문성을 늘려서 내 몸값을 올리고 그래서 안정화시킨 이후에 추가로 투잡, 쓰리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당장 취업도 안 하고 쿠팡맨이 더 돈을 버니까 라는 식의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본질적인 본인의 전문성, 전문 분야를 만든 뒤 추가 옵션을 가져라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돈 좀 모아봐야지, 돈 좀 아껴봐야지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가계부 쓰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 가계부 쓰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 뭐 어디 재테크 영상이나 재테크 책 같은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가계부 써라 그래서 내 소비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된다 이게 항상 나오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실질적으로 가계부를 써서 돈 벌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일단 많이들 물어보는 게 당신은 가계부 쓰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돈 관리 이꼴 가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고해성사를 하면 전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걸 쓸까 말까 고민되는 포인트에서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나니까 굳이 제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계부를 저도 열심히 썼죠 처음에는 가계부 항목 중에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교통비인지 공과금인지 식비인지 외식비인지 이런 부분으로 항목 구분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저는 돈 관리가 되게 절박했었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서 이 지출 항목을 100개까지 늘린 적도 있어요 정말 세분화하면 돈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펜도 다섯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진짜 그때 옛날 가계부 보면 컬러풀하게 남자인데 글씨도 예쁘게 쓰면서 피곤한 데도 불구하고 퇴근해서 그 가계부 정리하면서 무언가 내 삶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긴 시간을 썼는데 6개월 7개월 쓰고 나서 얻어진 제 결론이 뭐냐면 통장 잔고는 변함이 없네 라는 부분이었어요 가계부를 쓰는 목적 자체는 제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어야 되는데 기록에 자꾸 목적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가끔 쓰거든요 지출이 너무 과하다 싶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가계부를 쓰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그 정도의 수준 중급 상급으로 올라와 있지만 초기에 돈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과연 가계부가 필요할까 라는 부분 때문에 100개까지 늘렸던 지출 항목을 아예 극심플화 시킨 게 OX입니다 그래서 돈을 쓴 거는 기록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걸 줄이려고 쓰는 게 가계부니까 X인 항목을 쭉 보는 겁니다 OX 가계부는 되게 심플한 게 일단 언제 썼는지 주기가 필요하니까 날짜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을 썼는지 쓰고 금액을 쓴 뒤에 맨 뒤에 OX만 쓰면 돼요 간단합니다 굳이 가계부를 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노트에다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한 달 지나게 되면 O 금액이 얼마고 X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니까 X 금액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계부를 아예 단순하게 변환시킨 겁니다 그러면 O는 꼭 필요한 거고 X는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네 내가 쓰고 나서 판단을 해보는 거군요 O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업 강의 갔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월급에서 몇 퍼센트를 저금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갈 때마다 받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용돈 주는 친구랑 본인 대학 학교 간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50%다 3331이다 이런 식의 비율들 자산관리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나랑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써야만 하는 돈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궁상 떨지 않고 저축하는 방법은 써야만 하는 O 지출의 내 평균 금액을 알고 난 뒤에 남는 금액을 갖고 펜션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단 거를 먹어줘야지만 머리가 풀리고 힘이 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 가서 카라멜 마켓을 먹었어요 그럼 내가 지출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나중에 O가 돼야 X가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O, X 먼저 기준을 하나 잡고 갈게요 O, X의 지출인 초보용 돈 관리법은 뭐냐면 내 생존을 위한 금액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경우 제가 연극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지방에 되게 잘 생겼어요 지방에서 서울 와서 대학로 근처에 방을 하나 잡고 본인은 2년이면 자립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오디션 보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월세랑 핸드폰비랑 밥값이랑 샵이랑 하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 조금 안 되는 37만 원, 8만 원 정도의 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디션을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20만 원밖에 그 당시에 못 벌었어요 계속 십몇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고향으로 상경을 했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것이 아닌 나는 37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했으면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37만 원으로 너 얼마나 자립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2년이요 그러면 37이니까 40으로 해서 12개월 480만 원, 2년이면 960만 원 그럼 돈 천만 원을 모자 했을 때 6개월, 1년 동안 정말 바짝 일만 해서 그 돈을 모아놓은 뒤에 알바를 하면서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돈을 뒤에 두고 오디션만 보는 거죠 그런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OX가 있는 거고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카라밀 마키아토 같은 경우는 만족감이잖아요 중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OX를 끝내놓은 뒤에 그 다음에 A, B, C 쓰고 나서 만족해? 만족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택시비 예를 써놓은 게 있어요 택시비는 피디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지출이에요? 나쁜 지출이에요? 나쁜 지출이죠 나쁜 지출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월요일날 출근을 딱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픈 상태에서 일주일 내내 생활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고 택시를 타고 집 앞에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보일러를 최대한 올려놓고 푹 자고 다음날 출근해서 일주일을 버텼었거든요 이때 쓴 택시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다시 그 아팠었던 그 월요일에 가면 저는 과연 그 택시를 또 탔을까요? 참고 버스를 탔을까요? 저는 또 택시를 탔을 거예요 그때 너무 아팠거든요 그럼 그 지출은 A인 건 거예요 마키아토도 마찬가지인 건 거죠 그걸 먹음으로 해서 에너지 충진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 난 타임머신을 타고 가도 후회하지 않고 그 음료를 먹겠다 라고 하면 A를 쓰는 건 거고요 택시비, 다른 택시비를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각인 거예요 허둥지둥하면서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다시 그때로 가면 저는 그때 택시를 또 탈까요? 안 탈까요? 타야겠죠? 타야죠 부장님한테 혼나거든요 타야 하지만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전날 작작 좀 마시지 그러면 저는 다음부터는 그 지출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택시비는 나쁜 게 아니고요 정말 써야 할 택시비가 있고요 쓰면 안 되는 택시비가 있듯이 음료 또한 그렇게 저는 A, B, C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잘 썼다, 타임머신을 타도 또 쓰는 지출이다 이거는 이제 쭉 킵해놔서 아 난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활비가 나오고요 괜히 썼다, 후회된다 다음엔 그 지출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C, 평균을 잡아놓고요 그 평균 금액을 저축을 합니다 아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에 뭐 재테크나 뭐 재무설계 내지는 이런 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아니요 이게 약간 좀 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재테크 프로그램이나 뭐 관련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뭐 뭐 카라멜 마키아 또 뭐 한 달에 열 잔 먹었어 이러면은 이 지출은 이제 스튜핏! 네 항목 중심으로 그 품목을 보고서 네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접근한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 카라멜 마키아 또 열 잔은 다 똑같은 열 잔 아닙니다 네 그 안에 당연히 스토리가 다 다르고 네 그 스토리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카라멜 마키아 또였는지 아닌지 네 이건 다 개별화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 잔 먹었다고 해서 너 이거 뭐 소득 얼마야 너 200만원 밖에 못 버는데 열 잔 왜 먹어 다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왜 이걸 먹었고 어떻게 그 스토리를 다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충격받았던 게 핸드폰이 샤오미도 충분히 핸드폰 기능을 다 발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싼 샤오미를 사는 게 가성비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샤오미 안 사고 다 애플 그렇죠 아이폰 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딱 가성비와 가신비의 차이더라고요 그 이제 통장을 분류해서 쓰세요 일단 저는 있는 대로 다 쓰는 타입이어서 그 항아리라고 표현을 하면 그 항아리 자체를 좀 비워둡니다 카드도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도를 최대한 채워놓은 카드는 제가 갖고 다니면 안 되고 집에 숨겨놓고요 급한 일일 때 쓰고요 제가 움직일 때는 이 정도만 써야지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저녁에 술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면 또 술 취하면 아 내가 낼게 막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돈 자체를 한도를 줄인 뭐 30, 20, 10 이렇게 한도를 줄인 만큼의 체크카드나 그만큼의 신용카드를 쓰는 건 거죠 그러면 내가 더 쓸게 라고 하면 누군가의 저에게 속삭이거든요 한도 초과입니다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좀 뭐랄까 자발적이지만 자발적이지 않은 듯한 이 절약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통장들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용도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용돈 계좌에는 내가 한 달에 쓸 용돈 30, 30, 50, 50 다 옮겨놓고 고정비가 나오는 통장은 또 했고 월급을 받는 통장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나중에 쓰다가 보니까 내야 할 공과금까지 부족한 경험들이 저는 있다 보니까 떼야 할 거 저축하는 가장 원칙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사례가 되게 좋은데 외국인 친구가 고향을 떠나서 돈 벌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사니까 너무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술도 한잔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번 돈에서 가족에게 보낼 돈을 먼저 잘라서 보내준 뒤에 써야 되는데 적적하니까 먼저 쓰고 남은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을 못 모으거든요 그거랑 딱 좋은, 그거랑 같은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